너무 좋네요. 이렇게 두 분이서. 너 진짜 오늘 잘생겼다. 너 이만 되게 넣었구나. 야 니가 그동안 게스트만 신경 썼지. 우리 신경 썼니? 아 야 갖고 와 우리. 왜 그래 갖고 오라고. 왜 그래 갖고 오라고. 깎어라고. 깎어라고. 이야. 눈 덮인 숙소 많이. 어 디디 파트야. 뭐하고 있는 거야. 어 기억이 너무 이상해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자 한잔 하시죠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오늘 내가 저들 잡는 건가요.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에 악몽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. 나로 인해서. 저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확실하게 내가. 일단 한번 들어갈게요. 들어가면 되세요. 이제 들어갈게요. 아유 참. 여러분들 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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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어떻게 들어와. 네. 제가 오늘 파티 다 주최한 거예요. 여러분. 아 이렇게 들어오기 있기에요. 아 오늘 하이튼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런 거 없으면 못 들어와요. 뭐라고요. 이런 거. 형님. 아유. 조석이 혼자 나면 이유를 얘기해줄까. 내가 선택 안 했기 때문에. 야. 야 나 진짜 혼장게 편하다 진짜. 혼장게 편해. 야 내가. 내가 진짜 물청 한 번만 주세요. 물청 한 번만. 들리다가 다 쏘게. 야. 왜 써요. 크리스마스. 들리다가 다 쏘게 그냥. 와우. 무슨 선물이에요. 우와. 왜 이렇게 커. 진짜 선물이야. 우와. 고맙습니다. 야 근데 이름표에 있는 거 아니에요. 이름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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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외로워 보이다. 너무 외로워 보여. , 너무 외로워 보여. 와 진짜. 아. 와 subtitle. 자리가 좁아서 그래. 사하하.' 뭐지. 조작질ismo 형. 잔, 정말 요즘 해주세요. 아 좀 자리가 좁아서 그래요. 우와아 우와. 예, Privile Repile Repile. 우와. 親 older like. 우와. 우와 진짜 rồi. 자 선물 다 보셨어요.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거기 같이 동봉된 선물 카드가 있어요.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는 걸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절대 그걸 못 보게 하시고 본인만 확인을 하세요. 지금부터 제 1회 최강자전을 시작하겠습니다. 형 우리끼리! 최강자전! 뭐야? 우리끼리! 진짜리야!